안녕하세요. 지난주 두 번째 강의로 일본의 중무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거기랑 조금 관련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8월 10일 날 한국국방부가 2021, 2025 해가지고 국방중기계획, 중기라는 것이 장기가 아니라 5년이니까 중이죠. 가운데 중자를 쓴 겁니다. 중기계획이라고 해서 앞으로 어떻게 군사력을 건설하겠다는 그 계획표가 나왔는데 제가 오늘 그 계획표를 우리나라 주변 국제정치와 결부시켜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북한이 지금 홍수가 나가지고 나라가 거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는 거로 첫 번째 주제를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이것도 미국, 중국 패권 경쟁의 맥락에서 볼 수 있는 일인데 지금 미국하고 대만 관계가 정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거의 동맹국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미국과 대만의 관계가 좋아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두 번째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일본이 무장한다. 우리가 그 일본이 재무장이라는 말은 누구나 다 쓰죠. 그런데 재무장은 이미 더 이상 의미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중무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해군이 옛날에는 임페리얼, 제페리얼 임페리얼 네이비라고 했습니다. IJN이라고 대문자로 씁니다. 임페리얼 제페리얼 네이비. 그래서 그 일본 제국 해군이라는 그 해군이 거의 다 다시 돼버렸습니다. 이름은 해상자유도로 돼 있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마지막 부분에 8월 22일 되면 지소미아가 1년이 되는 겁니다. 지소미아는 일본하고 정보교류협정인데 매년 한 번씩 연기를 하는 거로 돼 있었는데 작년 8월 22일 날 연기를 안 했죠. 그리고 3개월 후인 11월 22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효력을 발휘하는 날 한국 정부가 이건 통보하지 않은 거로 하겠다 그래놓고서 애매한 상대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하면 금년 8월 22일 날 일본하고 다시 해서 1년을 연기시켜야 되는데 한국 정부 쪽에서는 언제라도 우리는 끝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시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한국 안보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즉각 미국 국무부가 그것은 동아시아의 안보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해가지고 엄밀하게 비난이라고는 좀 그렇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본에서 나온 잡지인데 8월 6일자로 나온 잡지이기 때문에 제가 강의하기보다 먼저 글을 쓴 거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지난주 강의를 하고서 읽은 글입니다. 사쿠라이요시코라는 옛날에는 앵커를 했습니다. 앵커를 하고 일본에서는 정말 인기 있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상당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세상사를 평하는 사람입니다. 책도 여러 권 썼는데 이 사람이 닉슨 쇼크 같은 그런 쇼크가 올지 모르니까 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닉슨 쇼크라는 것은 1970년대에 일본한테 통보도 안 하고 3분 전에 통보했대요. 닉슨 대통령이 우리 중국하고 앞으로 잘 지낼 거야. 3분 전에 그래서 일본이 그때 아주 당황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번 글의 제목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중국을 확실한 적으로 삼고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후손들은 중국 밑에서 살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글을 하나 또 썼더라고요. 사쿠라 요시코 요사는 저도 몇 번 만나본 적이 있는 일본에서 아주 그 이름을 날리고 있는 평론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가 한국 국방부가 8월 10일 날 발표한 2021, 2025 그리고 내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어떻게 국방비를 쓰겠다 어떻게 국방력을 늘리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한 건데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국방정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정부가 추진했던 것이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으로부터 받아오는 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임기가 끝나기 전에 대통령 임기 끝나기 전에 가져오겠다 그랬는데 바로 오늘자 국민일보에 전작권 전환 문 대통령 임기 내에는 어렵다라고 이제 나왔더라고요. 저희들이 얼마 전에 미국의 마이클 오한원이라는 아주 상당히 괜찮은 학자가 전작권을 한국한테 돌려줄 수 없는 이유 해가지고 아주 논문 하나 쓴 것을 저희들이 자세하게 분석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전작권 전환 금년 내년에 안 될 건데 안 되는 이유가 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미군 당국이 16일부터 28일까지 후반기 연합훈련을 예년보다 축소해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규모 축소에 따라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군 사령부 완전 운용능력 검증은 사실상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미국이 한국한테 전시작전 통제권을 전환해 주는데 너희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겠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군사훈련을 해야 되는데 군사훈련을 하는 것을 미국이 관찰을 해보고 그 정도면 충분히 너희들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맡아서 할 만해라는 것을 평가해서 점수를 줄 텐데 훈련을 작게 하니까 그 평가할 기회를 놓치게 되고 이번에 평가를 못하니까 시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원하던 시안안에 전시작전 통제권 우리가 가져오는 것이 못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훈련을 거의 안 한 편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안 했고 그리고 북한의 비위를 상하지 않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도 안 했고 하여간 훈련을 못하는 바람에 테스트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빨리 받아와야 되는데 그리고 빨리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증명을 할 기회도 없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 검증이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전해졌다고 그랬는데 하여간 이 국민일보 SA의 결론은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전자권 전환을 위한 FOC 검증을 마치겠다던 우리 군 당국의 계획은 사실상 무산되었다. 해가지고 전시작전 통제권을 계획대로 받아올 수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한 미국 국무부에서 우리나라 외교부 대변인이 이것은 하시라도 일본과의 지소면은 폐기할 수 있다고 얘기한 데 대해서 지소면은 중요한 거다. 그리고 한국, 일본, 미국 세 나라가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라고 미국 국무부에서 이제 즉각 거의 즉각 반박성명 비슷하게 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효율적인 군사정보 공유 역량은 한국과 일본의 안보뿐만 아니라 미국 안보에도 매우 중요하다. 작년 11월 22일 바로 이제 효력을 발휘하는 날 미국 의회에서 일본 수상하고 한국 대통령한테 편지 보냈다고 저희들이 얘기를 했었죠. 거기에 아주 노골적인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지소메에서 탈퇴한다면 그것은 미국의 국가 안보이익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일이다. 라고 경고를 했고 그래서 이제 폐기를 못한 상태에서 지금 8월달이 또 됐기 때문에 다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 지소미아 종료 예고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얘기했고 우리나라 외교부 대변인이 4일 날 얘기한 것이 저 8월 4일 언제든지 한일 지소미아 회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의 흐름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못하고 지금 저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쿠라 요시코 여사가 쓴 얘기 잠깐만 보겠습니다. 국가기본문제연구소 이사장인데 국가기본문제연구소라는 연구소가 생긴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박근혜 정부 때일 거예요. 국가기본문제연구소 명의로 나온 성명서가 하나 있었는데 그 성명서가 뭐라고 돼 있냐면 일본 정부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한반도가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을 이루가도록 지원해야 된다. 그것을 협조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대한민국을 위해서 긍정적인 그런 보고서도 내고 그런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일본의 보수, 일본의 우파에 해당되는 그런 논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닉슨 쇼크 같은 거를 우리가 당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 본 내용은 이번에 나온 글 주관신조라는 잡지에 나온 건데 그거가 이제 이 사람 홈페이지에 또 영어로 번역돼 있어서 영어로 번역한 것을 지금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닉슨 쇼크 같은 그런 충격은 사실은 아니에요. 이번 거는. 그런데 사쿠라의 요시코 여사가 중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견제해야 한다. 그리고 마침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폼페오 장관이 중국에 대해서는 믿지 말라. Distrust and verify. 믿지 말고 검증을 해라. 자기네들도 일본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도 논쟁이 심하게 진행이 돼 있습니다. 일본은 뭐 우리하고는 본질이 다르지만 압도적으로 미국 쪽으로 갔지만 그래도 일본의 언론 같은 데서는 중국하고 잘 지내야 되지 않겠냐. 미국 중국 사이에서 우리도 눈치 보면서 양다리 작전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그 논쟁이 사실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 그러면서 뒷부분에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본인들이 지금 일본이 당면한 문제를 이해하고 잘 대처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자손들은 중국의 지배하에서 살게 될 것이다. 상당히 격한 그런 경고를 하고 있죠. 우리는 현 위기의 심각성을 잘 이해해야 하며 우리의 미래를 마음에 잘 아로새겨서 중국이 독재국가입니다. 중국의 독재적인 생활 방식이 지금 일본 사람들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독립적인 여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여기서 독립적이라는 말 쓴 거가 미국보다도 일본의 힘으로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중국이 거기 독재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이런 말을 썼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조지 프리드맨 박사도 그렇고 2020년이 되면 국가의 행보를 큰 결정을 내려야 될 거다 했는데 바로 이 사쿠라의 요시코 여사가 일본이 결정을 내리는 방향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로 나가야 돼. 우린 우리 힘으로 중국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되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그 주관신조 주관신조라는 잡지 8월 6일자 칼럼으로 실렸더라고요. 저는 제가 지난주 강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 논문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나왔다는 얘기를 드리고 오늘의 그 본론은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나온 중기 국방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다 인터넷으로 다 보도가 되고 군사기밀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도자료 해가지고 2020년 8월 9일 오후 3시부터 뭐 이제 배포를 다 했는데 여러분도 다 인터넷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 21에서 25 국방중기계획 수립 향후 5년 동안 301조 투입 국방비가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국방비는 국가를 지키는 거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우리 개인으로 치면 건강을 위해서 나는 돈을 더 쓰겠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뭐 보약도 먹고 진단도 받아보고 그리고 체육관도 다니고 뭐 그런다는 의미에서 어느 나라든지 국방비가 많은 나라 그것은 그 자체가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집이 커지면 그 집을 지키는 비용도 늘어가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그만큼 돈도 많이 벌었고 세계 12등권의 나라가 됐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우리는 우리나라와 같은 처지에 놓여있는 나라에 비해서 국방비를 덜 쓰는 편입니다. 국방비를 덜 쓰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이 미국으로부터 안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혼자서 이 수준의 안보를 이룩하려면 향후 5년간 301조 투입해서는 아마 안 될 겁니다. 훨씬 더 많이 해야 될 정도로 그런데 저는 국방비 증가에 대해서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꽤 관심 있게 한국의 중기 국방계획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대 이후에 상비병력이 55만 5천명에서 50만 명으로 감소가 된다. 5만 5천명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국방부에서는 숙련 간부중심 인력구조로 개편을 해야 된다. 첨단기술 도입으로 공백을 메꿔야 된다. 이거는 그냥 흔히들 사람이 숫자가 적으면 좋은 총을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겠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전쟁의 논리가 그렇지는 않다는 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오래전에 얘기를 했을 겁니다. 돈은 한정돼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쓸까? 예를 들어서 정말 성능이 엄청나게 좋은 비행기를 한 대를 사오는 것이 좋을까? 그렇지 않으면 성능이 좀 나쁘지만 그거보다 못한 비행기 5대, 6대 사오는 게 좋을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죠. F-14이라는 미국의 아주 최고의 전투기, 한대의 최고 전투기입니다. 그거하고 그 당시에 F-5라는 전투기가 가격으로는 거의 6대 1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천만 불짜리 한 대를 사올 거냐? 500만 달러짜리 6대를 사올 거냐? 답은 두 개 다 많이 사오자가 답입니다. 사실은. 그게 국방의 논리예요. 국방은 경영학이 아닙니다. 두 개가 다 많은 것이 좋아. 싼 무기를 쓸 때가 있고 정말 좋은 무기가 나가야 될 때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바로 그래서 군사 국방 논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 얘기에 대해서 첨단기술 도입으로 공백을 메꿔야 된다는 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죠.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얘기, 미국 사람이 한 얘기를 하기 전에 누구도 넘어 볼 수 없는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 그런데 이것이 제가 이제 보고서 뭐가 문제냐? 국방 정책은 말이죠. 정치적인 현상을 반영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현상을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누구랑 싸우기 위해서 이 무기를 사와야 돼. 왜냐하면 걔는 X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X하고 대처하려면 나는 Y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구체적이지 않으면 국방 계획은 전부 공허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도 넘어 볼 수 없는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 그 누구가 누구예요? 중국입니까? 일본입니까? 북한입니까? 이거를 안 쓰고 써다 보니까 제가 뭐 저는 국방 안보에 그냥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냥 웬만한 걸 이해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거 보고서 무슨 건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솔직히. 이 보고서 보고 뭘 어떻게 싸우겠다는 거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누구도 넘어 볼 수 없는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 말은 참 멋있는데 구체적이지 않다 얘기입니다. 왜 이런 걸 싸워야 되고 왜 301조를 늘리는지에 대해서 돼 있지가 않아요. 위협의 본질이 뭐냐? 우리는 누구와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거냐? 다가올 싸움의 모습은 어떻게 생긴 거냐? 전자무기 가지고 싸울 전쟁일지 몽둥이 가지고 싸울 무기일지 우리 아직 모릅니다. 보세요. 인도하고 중국이 전자무기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까? 몽둥이에다 못 박은 거로 지금 싸우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서 이거 쓰면 보통 사람이 읽고 모릅니다. 전문가도 모르죠. 그래서 배경은 설명이 없길래 보니까 국방개혁 2.0이라는 이거는 중기계획이 아니라 장기계획이에요. 국방개혁 2.0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했는데 그래서 국방개혁 2.0에는 그러면 국제환경에 대한 설명이 있느냐? 그것도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제가 이제 국제환경, 정치 이것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이게 전쟁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 사람은 전쟁 눈에 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클라우드제비츠 장군인데 이 사람이 한 말 중에서 제일 유명한 말 이 책을 안 읽은 사람도 다 아는 말이 전쟁이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다. 이거는 정치가 독립변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치가 독립변수가 되고 군사는 종속변수예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무기를 사오는 것이지 군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무기를 사오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주변 환경의 국제정세를 설명하지 않은 군사보고서는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전쟁은 수단이고 종속변수다. 군사는 정치에 종속돼야 한다는 것이 정말 인류전쟁사의 기본 원칙이다. 이제 국제정치 환경에 대해서 국방개혁 2.0 그러니까 지금 중기계획보다 더 모계획입니다. 더 큰 계획인데 거기에는 국제환경에 대한 분석이 있는가를 한번 봐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군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전환기적 안보상황과 전환기적 안보상황?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뭐가 어떻게 전환하는지 우리가 지금 2025년이면 지금 우리가 국제정치를 열심히 따라간 사람이면 아 그 사이에 통일될지 모르겠다. 그 사이에 중국이 어쩌면 쓰러질지도 모르겠구나. 중공이요. 그리고 지금 김정은 체제가 21년서부터 25년 사이에 아마 대폭 변할 겁니다. 그런 상황에 대한 아니 이런 아주 작은 분석조차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방개혁 2.0에도 전환기적 안보상황에 대체해서 안보상황 변화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전환기의 직면에 있다. 왜 이렇게 구체적이지 못하고 말들이 애매하고 어렵냐는 그런 문제를 한번 제기하고 싶습니다. 또한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경쟁과 군비 증강 초국과 비군사적 위협 증대 등 지역안보의 불안정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런 것을 보통 사람이 보면 전혀 모르고 전문가가 보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묘사만 돼 있습니다. 뭐 그냥 몇 개 읽어보겠습니다. 중기계에게 나오는데 병력 집약적 구조에서 첨단무기 중심의 기술 집약용 구조로 정유화됩니다. 제가 아까 예를 든 거죠. 3천만 불짜리 비행기 한 대 살 거냐 500만 불짜리 여섯 대 살 거냐 브루스 베넷이라는 랜드 연구소의 군사 전문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국군이 병력이 지금 감소되고 있다는데 첨단 기술로만 보완할 수 없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너는 병력이 줄어드니 왜 병력이 줄어들어 병력이 줄어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애들이 없으니까 줄어들겠죠. 두 번째는 복무기간을 점차 줄어놓으니까 빨리빨리 돌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3년이었습니다. 지금도 3년 하면 5만 명 줄이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바로 그러니까 미국 학자가 한국군 병력 자원 감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근무기간이 너무 짧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말이죠. 제가 하나 예를 든다면 여러분 자동차 중에 아주 비싼 차 한 회장님들 타는 차가 한 1억 몇 천만 원짜리 차들 우리나라에 많이 했습니다. 그 1억 몇 천만 원짜리 차를 회장님이 그 운전기사를 운전 한 1년쯤 연습한 친구한테 맡길 수 있습니까? 그건 죽어도 못 맡기는 겁니다. 1억 5천만 원짜리 자동차쯤 되면 한 운전 경력이 20년은 된 사람한테 무사고 경력 그런 사람한테 맡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탱크 한 대가 보통 80억 원입니다. 그러면 1년 8개월 동안 있으면 운전할 수 있겠습니까? 탱크병들 다 그러면 탱크병들은 전부 장교나 또는 하사관이 돼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무기가 좋아지고 첨단이 됐을 때 이걸 자꾸 18개월, 15개월 줄이면 젊은 사람들은 좋죠. 펴었는 데는 좋죠. 그런데 국방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브루스 베넷 연구원이 병력 자원이 급격히 줄면 첨단 기술이 도입된다 해도 병력 공백을 상세하기 힘들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리고 한국의 병력이 많이 줄어드는 이유가 사람이 태어나는 젊은이들이 적다는 것도 있지만 근무 기간이 너무나 짧아진 데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코멘트를 하는 걸 봤습니다. 저는 브루스 베넷 박사의 코멘트에 저는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방위력 개선 분야는 전방위 안보 위협의 주도적 대응이 가능한 첨단과학 기술 기반의 전력 증가하는 목표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굳건히 지원하겠습니다. 이것도 참 무슨 소리인지 어려워요. 현재 800km급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능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지금 800km 나가는 미사일은 누구를 쏠라고 있는 건가요? 누구. 제가 어떤 기자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말이죠. 우리나라 미사일이 이제 더 멀리 나갈 수 있으면 좋냐?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누구를 때릴 건데 북한을 때릴 거라면 800km도 충분하고도 남고 중국을 공격하려면 3000km는 돼야 될 거고 우리가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미사일 사거리가 길면 좋으냐 짧아도 되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로지 북한을 상대하면 800km라도 충분하죠. 북한 다 맞으니까 바로 여기서 정치가 빠지면 이런 논쟁은 공허해진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수도권 및 핵심 중요시설을 방어할 수 있는 한국형 아연돔인 장사정포 요격체제 개발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아연돔이라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같은 데를 지키기 위해서 미사일 날아오는 걸 막을 수 있는 그런 미사일 방어체제인데 우리나라 경우는 미국 사람들이 잘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북한이 쏘는 미사일만 위험하는 게 아니라 대포가 위험하다. 대포. 그런데 대포는 포탄이 작죠. 미사일은 크고 그래서 대포할 맞기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걸 막을 수 있는 아연돔 같은 거 엄청나게 돈이 들어갈 텐데 그거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쐈을 때 첫 발을 쏘고 둘째 발은 못 쏘게 우리가 가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얘기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해상 상륙 전력은 전방위 위협에 대항할 수 있도록 수상, 수중, 공중의 입체적 해양작전 능력을 균형 있게 확충해 내게 하겠습니다. 전방위 위협. 모든 쪽에서 오는 위협. 이것도 우리가 참 그냥 너무 애매한 문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항모 확보 사업을 2021년부터 본격화할 것입니다. 항공모함을 우리가 사온대요. 항공모함을 사오는데 항공모함을 3만 톤짜리 그러니까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이즈모 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3만 톤짜리면 이렇게 뜨는 비행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날아가는 건 3만 톤짜리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렸다 올랐다 하는 거를 F-35B를 산다는 소리죠. 지금 현재. F-35B를 사와야 되는데 그거를 갖다 놓으면 우리가 이즈모 같은 거 갖다 놓으면 중국을 완전하게 압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각각 하다 해군 장교들한테 물어봅니다. 우리가 좋은 군함을 사와야 되는데 우리 그 군함은 첫 번째 적이 누구야. 누구랑 싸우려고 사와. 경항모는 북한하고 싸우려면 안 싸워도 됩니다. 북한 정도하고 싸우려면 경항모 없어도 되는데 일본하고 다툴려고 싸우는 건가? 혹은 중국하고 다툴려고 싸우는 건가? 그게 국가의 정치적인 전략 방향이 결정되지 않으면 거기서 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두 나라를 다 상대를 해야죠. 두 나라를 어떻게 다 상대합니까? 우리나라가. 무작위 큰 세계 2위 3위 나라인데. 그리고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말이죠. 우리는 일본하고 싸울 거야라고 예를 들어서 선언을 하고 일본이 우리의 주적이야. 그래서 일본하고 싸우기 위해서 경항모를 사와. 그리고 거기 F-35를 갖다 실을 거야. 미국이 팔까요? 미국이 금액 팔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문제를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론상으로는 모두와 다 옆에 있는 나라든 다 잠재적이죠. 일본, 중국 다 잠재적입니다. 우리가 통일되면 어떤 사람들은 군대 안 간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통일되면 일본, 중국하고 맞대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바로 그 구체적으로 우리가 질문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 경항공모함 개발 계획도 발표하였다 해가지고 미국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동영상까지 나이십니다. 이건 우리 거는 아니죠. 이런 경항공모함도 한국이 사오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미국 학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켄 고스라는 사람이 CNA라는 미국 연구소입니다. CNA가 Center for Naval Analysis, 해군 분석 연구소 해가지고 제가 저 연구소에 여러 번 가서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켄 고스라는 사람도 자주 만나보고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이 경항모 갖는 거 좋은 일이죠. 힘이 세지니까. 그런데 먼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이 역내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이 그 정도 권함을 갖는데 옆에 있는 나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이런 건 중립적으로 얘기했는데 누구 편인지가 확실히 서야 된다. 미국 편, 일본 편, 자유주의 국가 편, 해양 국가 편에 서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중국 편에 쓰면 안 되고 북한 편에서도 안 되고 물론 러시아 편도 아니죠. 그런데 지금 한국이 거기에 대해서 이 모든 우리나라의 국방 안보 문건에 우리가 옆에 있는 나라의 이름을 안 씁니다. 북한 이름도 안 쓰고 중국 이름도 안 쓰고 일본이라는 말도 안 쓰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원리에 저는 맞지 않는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상기동부대를 증강해 나가고 이지 싸움을 더 만들고 6천 톤급 한국형 차기 구체감도 확보하고 뭐 이런 거 다 좋아요. 대응 능력이 강화된 3천 톤급 잠수함도 만들고 자막 능력이 향상된 3,600톤도 만들고 4천 톤급도 만들고 제일 좋은 건 핵 잠수함 갖고 있으면 최고죠. 핵 잠수함 있으면 한 번 연료 보충하면 지구 몇십 밖에도 놀 테니까 우리가 필요한 걸 사는 겁니다. 우리가 맞짱 떠야 할 나라 누구를 상대하는 것 위협이 누군지 그것을 모르면 우리가 이런 모든 계획이 전부 애매모호하고 저는 우리 군인들이 우리 국군이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 학자입니다. 그런데 바로 정치가들이 그 군인들의 고뇌를 덜어줘야 됩니다. 당신네들은 이것만 하면 되는 거야. 우리 적은 이거거든. 적을 명시로 안 해주니까 군사 전략은 애매모호하고 그냥 뭐 전방이란 말 나오고 튼튼한 말 나오고 이렇게 애매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죠. 누구를 상대하는데 그 다음에 공중우주전력은 한반도 전군에 공중우주우세를 확보하고 공중우주우세 이건 또 무슨 작년에 말이죠. 독도 상공에 중국과 러시아 비행기 와가지고 몇십 대가 아주 야단 법석을 떤 일이 있었죠. 우리가 이제 공중우주전력을 확보하면 근데 그때 중국하고 러시아가 와서 또 그러면 가서 다 부숴버릴 겁니까? 어떻게 됐을 겁니까? 그 질문한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가들은 그러죠. 아무리 나쁜 평화로도 전쟁보다는 낫다. 뭐 평화한 법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린 전쟁은 안 한다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쾌하게 하지 않으면 구체적인 전략계획 무기사 오는 계획이 전부 험앙하다 허무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 개발한대요. 보람에 세계 13번째로 전투기 개발 국가가 됩니다. 다 좋아요. 뭐 13번째가 아니라 더 빨랐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데 뒤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독자적 전투기 플랫폼을 가짐으로써 그간 선진국에 의존해왔던 선진국에 의존하는 거가 나쁘나요? 이걸 혹시 미국에 의존해왔던 말일 미국이라고 차마 못 쓰니까 선진국으로 쓴 건 아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방 안보 이런 거는 지금 F-35는 말이죠. 거기 여러 나라가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이거 서방 진영의 무기예요. 그거는 그거는 중국이나 러시아한테는 안 팔 겁니다. 영국, 프랑스 같은 여러 나라가 힘을 합쳐서 만든 비행기인데 우리가 애써서 우리 걸 가지려고 세계에서 질 좋다고는 몰라도 그거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 병사들한테 월급 많이 주는 그건 좋은 일이죠. 그건 뭐 저는 적극 지지합니다. 이제 앞으로 몇 년 지나면 우리 병장 기준으로 월 96만 3천 원까지 된다니까 군대 가면 이게 취직하는 그런 기분도 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썼어요. 병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위해 내가 만약 이것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사람이라면 군복무는 신성한 의무라는 것을 더 강조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조건 충족을 위한 핵심전력 정상추진보장 등 이건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도입부에서 말한 앞으로 2, 3년 내에는 받아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 하는데 벌써 이제 그 실제하고 현실이 현실과 이상이 달라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1년부터 2025년 사이에 한반도 주변 국제정치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 이거에 대해서 단 한 줄도 언급이 없다는 것은 좀 문제다 이겁니다. 이 주제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없었다. 모든 나라의 국방력은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즉각 즉각 변할 수 있으면 최고입니다. 북한은 이 기간 동안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2025년까지 북한이 튼튼하게 살아남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까? 중국은 이 기간 동안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두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면 진짜 동북아시아는 격변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마도 미국은 이 두 나라를 지금 현재의 정부를 더 이상 5년 동안 놔둘 것 같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일본은 어떻게 될지 2020년에 일본이 행로를 바꿀지 모른다고 저희들이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바로 이런 데 대한 언급이 있고 거기에 부합하는 그런 무기 도입 계획이 있는 것이 더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이론적인 측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이지만 쉴드 오브 아킬레스 아킬레스의 방패라는 정말 괜찮은 학자가 쓴 책입니다. 이 쓴 사람이 필립 보비트라는 법률학자입니다. 헌법학자인데 구사에도 전문가인데 이 사람이 이 책에서 국가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정말 감동스럽게 요약을 한 문장이 하나 있는데 그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국가는 자신의 목적들이 있기에 존재하는 것이다. 목적 없이 존재하는 건 나라가 아닙니다. 국가의 목적에는 첫째는 생존과 자유의 추구가 있으며 살아야 되죠. 그리고 자유롭게 살아야 되죠. 이것이 바로 전략이다. 내가 살아남는 거 자유롭게 사는 거 그것이 바로 전략이에요. 그 다음에 권유와 정통성의 추구 내가 남보다 꿀리지가 않아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정당한 나라고 정통한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바로 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덴티티 나는 나다 내가 누군데 자기 아이덴티티가 없는 건 나라가 아닙니다. 바로 아이덴티티라는 목적이 바로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를 다시 복원하고 그리고 나라들은 자기 나라를 위해서 역사를 왜곡하기도 합니다. 보통 왜곡하는 것은 자기를 멋있게 만들기 위해서 왜곡을 하죠. 태어나면 안 될 나라 이런 왜곡은 사실은 국가적이지 못합니다.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state exists by virtue of its purposes. 목적이 있어서 국가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목적 중에는 and among these are a drive for survival and freedom of action 살아남아야 되고 행동의 자유를 확보하는 겁니다. which is strategy 그것이 바로 전략이다. 그리고 for authority and legitimacy 국가가 권위가 있고 정통해야 되는데 which is law 그것이 바로 법이다. for identity which is history 바로 국가가 존재하는 것 국가의 목표 이런 것을 우리가 먼저 확립을 한 다음에 거기서 전략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여기 본문에 나오는 얘기인데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나라가 필요함을 인정한다면 혼자 전쟁 못하죠. 혼자 평화도 못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둘이 하는 거예요. If it takes two to war 전쟁을 하는 데는 두 나라가 필요한다는 것이 맞다면 then 그렇다면 The idea of deterring wars without a specified adversary or threat is nonsense 두 나라가 필요함을 인정한다면 그렇다면 특정한 적 혹은 위협을 명기하지 않은 채 전쟁을 억제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허튼 소리다 nonsense다 적이 누군지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런데 전쟁을 막겠대요. 우리 지금 모든 국방계획서들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평화를 유지하고 평화를 만들고 전쟁이 못 일어나게 하고 그런데 적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두 나라가 필요함을 인정한다면 특정한 적 혹은 위협을 명기하지 않은 채 전쟁을 억제하겠다는 것은 논센스다 말도 되지 않는 허튼 소리다 군사적으로 너무나 막강해짐으로써 어떤 적들도 감히 당신을 위협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겠다는 단순한 직관에 의한 호소는 국가에게 있어서 터무니없는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적이 상정되지 않은 채로 전방이 방위를 할 것입니다 우주를 장악할 것입니다 다 장악할 것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랑 다 싸워서 이길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도 이렇게 하잖아요 더 심플 인투이티브 어필 나 누구랑 싸움말 하지 않고 나는 평화를 지킬 거야 동서남북에서 오는 모든 평화를 나 지킬 거야 우주도 지키고 하늘도 지킬 거야 그거는 정말 나는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가 되고 모든 전쟁을 다 막을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없어도 포로스테이트 어떤 국가에 있어서 터무니없이 우스운 일이다 적이 상정되지 않는 군사 전략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와서 적이 없어졌어요 북한이 적이 아니라며 그럼 중국이 적입니까? 일본이 적입니까? 그러니까 군사 전략이 지금 헷갈리고 그러는 것이죠 저는 군인들 보고 뭐라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가들이 가이데라인을 정확히 줬을 때 군인들은 군사 전략을 짜는 겁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이번에 나온 중기보고서를 보면서 더군다나 2021, 2025면 한반도가 경랑으로 들어가는 한반도 주변의 중국, 북한 문제 때문에 그런 시점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이해 또는 소개 이런 거가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 강의를 뭐 그래도 하다 보니까 북한 문제를 잠깐만 언급을 해야 될 텐데 북한에 정말 대항수가 났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홍수가 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말이죠 강이 깊지가 않아요 왜 강이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강이 깊은 강이 얕아졌냐면 김일성이가 산에다가 논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밥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나무를 다 뱄습니다 그게 주체농법이에요 그래서 비가 오면 흙이 쓸려나 그래가지고 강 밑에 강에 쌓이는데 그래서 강이 높아졌습니다 강 바닥이 그러니까 비만 오면 그냥 전부 범람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사진 한번 보세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그냥 완전히 그 흙탕물이 바다가 됐습니다 이렇게 그 대항수가 났는데 뭐 다음 주에 더 많은 호우가 예고된다 8월 8일자 보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YTN에서 8월 7일 날 나온 뉴스를 보니까 강원도 평강 바로 이제 그 금강산 뭐 그 옆쪽 동네죠 엿새 만에 1년치 폭우가 왔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뭐 당할 도시가 없는 것이죠 지금 북한이 이렇게 그 비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데 오늘 방송하는 시간이 8월 12일 저녁인데 오늘 나왔던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보도입니다 북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8.5%랍니다 북한 생긴일의 최악이라는 거예요 북한이 1990년대 초반에 300만 명 굶어 죽은 해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고난의 행군이라고 그랬는데 그때도 마이너스 6%였답니다 근데 마이너스 8.5%니까 사상 최악이죠 금요일 1월 달에 코로나 바이러스 전에는 그래도 한 3.7% 그 플러스 성장할 거로 예측을 했다가 5월 달에는 마이너스 6% 정도로 예측했다가 8월 달에 홍수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되고 지금 중국 경제도 엉망이고 그리고 또 국제사회가 북한을 제재하고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마이너스 8.5% 정도까지 내려갈 것이다 피치 솔루션이라고 미국에 있는 뭐 이런 경제 정보 이런 거 분석하는 그런 회사죠 거기서 이렇게 분석한 자료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행군 때보다도 낮은 사상 최악의 해가 될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더 이상 북한 국민들을 먹여 살릴 수 없으면 저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나라가 더 이상 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북한은 계속 제가 그 김정은이가 최근에 나타난 것이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저 한 번도 목소리를 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나오는데 8월 7일 날에도 이렇게 뭐 또 홍수 지역을 방문을 했대요 홍수 지역을 방문했는데 본인이 직접 차를 타고 간 모양입니다 이것도 맞는 건가요? 한나라의 대통령이 홍수 지도라는데 혼자 자기가 차를 몰고 가요 몰고 와서 지금 보니까 그 일제 렉서스 뭐 아주 고급 SUV를 타고 간 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또 이제 보니까 저것도 뭐 이제 다 만든 사진이겠죠 김정은이 차에서 내리는데 손 들고 막 열렬하게 환영을 하는 것이 일반 상식인데 뭐 그런 그림이 안 보입니다 렉서스를 타고 와서 저거는 우리나라에서는 팔지도 않는 비싼 차입니다 미국 가서 사더라도 10만 달러는 이상 되는 그런 뭐 아주 고급 승용차를 타고 이렇게 와서 이제 뭐 그림들을 보면은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쭉 한번 쭉 보십시오 이런 상황이 지금 북한에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북한에 식량이 들어갈 가능성도 별로 없고 그리고 우리가 물물교환으로 뭐 북한에 술하고 우리 설탕하고 마꾸자고 그러는데 그것이 북한 주민들 사는 데 무슨 도움이 될 것이며 김정은이가 그거를 원할 것이냐 제가 탈북자들 얘기들로 보니까 우리가 물물교환하자고 해서 김정은이 무지하게 화냈다는 그런 말도 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북한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1월 달에 이렇게 얘기했죠 금년에 북한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이제 방향을 틀게 될 것이다 다시 회복돼서 건강한 나라가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2025년까지 북한하고 맞생대하기 위해서 막 군사력 몇백 줄씩 느리고 그러는 상황이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이 앞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